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내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랑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과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노는데 차도 다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운동을 하면서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사님은 가족들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2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부인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일 대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주일 대배와 오후 예배 차이가 뭐냐 물었더니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집사님이 2부 예배 때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투표해야 되나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집사님의 관심은요. 교회의 어른이라면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들이 커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예배를 빠지고 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대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개신교에 있어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주일 오전에 드리는 낮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낮시간에 드리지 않고 오후에 드려도 좋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그 모든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말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에는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지요. 성가대의 찬양도 있고요.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고요.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봉헌하는 시간. 헌신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헌금자의 명단을 불러주는 것은요 그분들의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 감사의 물을 드리면 아 저 집에 결혼식이 있었구나. 아 자동차를 샀구나. 아 저 집이 이사했구나.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게 교제인 것이죠. 광고도 성동안의 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고요. 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일 낫예배입니다. 그런데 오후예배는 어때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예배는요 예배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말씀을 배우는 성경공부입니다. 한국교회로 놓고 보면 전통적으로 이것을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면 성경공부는 그 대상이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모이는 모임도 예배가 아니라 성경공부지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 아시지만 수요기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왔는데 아이가 밖에 나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교회에 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는 나는 교회가 함께 관심해야 할 문제이고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구역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희석이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의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동치했는데요. 다위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오랫동안 닫혀져 있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리비 유다를 침봉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회계운동을 일으켰고요. 왕위 친히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희석이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명을 일시에 물리쳤습니다. 희석이아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엄청난 승리로 인하여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승리로 인하여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희석이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암호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성천병력 같은 일이지요. 나라가 온통 즐거워하는 가운데 희석이아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희석이아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승리를 다 즐기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희석이아 개인적으로 보면 생사가 달린 위기입니다. 주변 나라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잘 알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희석이아는 위기의 순간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하께 기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고요. 나라도 튼튼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희석이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석이아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희석이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머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희석이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말씀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했어요. 온 백성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고요. 하나님 중심에 왕권을 세우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요.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희석이아가 만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주변 나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희석이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나 한 사람의 일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나 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그에게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요.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희석이아가 만난 하나님은 마치 베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빠곰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베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몰라요. 그 자연 풍광이 정말 아름답지요. 거기에 보면 엄마 곰을 잃은 아기 곰의 이야기인데요.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기 곰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곰 한 마리가 아기 곰을 자기 새끼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호시탐탐 아기 곰을 노리던 쿠거라고 하는 녀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렁!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자. 아기 곰은 아빠를 들고 맞서 보는데요.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겁먹은 표정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쿠거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뺍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기 곰은 영문을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가 도망치지? 의아해 하는데 언제 왔는지 아빠 곰이 뒤에 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아기 곰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쿠거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서 히스기야는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사야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여러분 생각이나 하시겠어요? 상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히스기야의 병이 그냥 즉시로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종기 부위에 무화과를 붙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이때 알았던 병은 나병이었다고 말합니다. 문둥병이에요. 지금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에요. 병이 점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나병입니다. 지금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환부에 무화과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자기 환부에다 어떤 약을 안 발라받겠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라니요. 무화과는 약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화과를 붙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남한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랬지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여러분 아랍 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부에 무화과를 붙인다고 낫겠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노병을 본다고 낫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무화과를 붙인다고 그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상식에 닿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얼마나 많이 거부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붙이라, 불뱀을 보라, 녹뱀을 보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희승야가 위기 속에서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왜요?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면 그 열매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더니, 로또 한 번 맞았으면 좋겠다. 복권 한 번 맞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지난 3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90%가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수십억, 수백억에 당첨되고 나서 그들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소수의 몇 퍼센트의 사람만 괜찮아졌고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은 괜찮았잖아요. 그랬더니 포브스가 보니까요.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복권에 맞지 않아도 이미 그것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지 않고 나머지는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횡재는요. 그 사람과 그의 주변 인생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냐면 그래도 한 번 맞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분명히 그 길이 망하는 길인데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준비되지 않으면 횡재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시기 전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 번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봉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띄고 이것은 깊은 절망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그렇게 여기면서 땅만 쳐다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지금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그들이 사는 인생과 판단과 생각은 어떨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몇 번이나 발견하십니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몇 번이나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주님은 함께하시지만 왜 우리는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내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이 어긋나자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급히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대하는 포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주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주님은 이런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떠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알려주셨으면 내가 부활하신 그리소다. 너희들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게 하시고는 조용히 그들 곁에서 떠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폭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요. 놀라운 삶.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